뭐 아버지 차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? 그래서 창문 내리고 뚜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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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림픽대로 탔는데 뭘 알아? 사이드 안 내리고 가가지고 뭐 다 터져가지고 바닥 그냥 퍼지는 거야. 뭐 할 줄도 몰라. 뭐 부를 줄도 몰라. 망했어. 그래가지고. 꽝! 이제 운전면허도 닦겠다. 친구들이랑 같이 차 타고 이제 바닷가 운전하고. 투보 아닌가? 네 맞아요. 이제 보험 들어놓고. 아 근데 벌써 바닷가로까지 갈 수 있어? 아니요. 보험 들어놓고 이제 가봐야죠. 아 보험 일단 들어놓고.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보험. 아 보험 들어놓고. 그러니까 그 로망이 있구나. 친구들하고 같이 차 타고 어디로 가 여행 가는 거야. 이제 같이 포로 크게 틀고 창문 다 내려서 이제 아.. 오픈카가 좋잖아? 저 나일 때 꼭 한 번씩 해보고 싶었다. 오픈카가 친구들이랑 빌려가지고 똑같았어. 나 똑같았어. 친구 면허 딴 놈 있어서 뭐 아버지 차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. 그래서 창문 내리고 뚜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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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올림픽대로 탔는데 뭘 알아? 사이드 안 내리고 가서 뭐 다 터져서 가다가 그냥 퍼지는 거야 뭐 할 줄도 몰라 부를 줄도 몰라 망했어 그래가지고 망했어 그냥 아무것도 추억도 아니야 그냥 더러운 기억이야 거기서 진짜로 영화처럼 뿜뿜 가다가 빵빵 어떻게 하지?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내리고 그냥 끝이야 끝 준비 잘해서 가야 돼 성도는? 저는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거 이미 하나 했었어요 왜? 아니 저는 체크카드 만들었어요 체크카드? 저 원래 귀여워 저 진짜 원래 오마카드 쓰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그래서 손이 되면 꼭 진짜 저 이름으로 카드로 만들고 싶어서 진짜 저축을 거기다 해야 되잖아 아직 정상이 없으니까 어마카드 돈으로 뽑고 저 카드 안에서 넣어줘 귀여워 야 그게 뭐야? 결국엔 어마꺼야 근데 자기 카드로 쓰는 그 맛이 있으니까 내 이름 영어로 박아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이게 편의점 가시면 현금으로 쓰니까 이제 카드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라고 아 근데 엄마 돈을 빼가지고 결국 같은 건데 그래도 기분이 다르지 내 체크카드 쓰는 게 그런 거 있어요? 중국에서 네 친구들 뭐 나이 또래 친구들 성인 되면 꼭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? 사실 중국에서 막 한국 막 성인식 있잖아요 중국에서 별로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나 하고 하도 많아 성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근데 딱히 없었어요 아 딱히 없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작년도 멤버들이 성인 돼가지고 막 팬분들이 술도 주고 막 케이크도 사주고 너무 신기했어요 채연이는? 뭐? 저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근데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해외로 혼자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보고 싶었어요 혼자? 꼭 혼자 가야 되는 거야? 네 혼자 가야 돼요 왜? 아니 근데 혼자 그걸 즐기고 싶은 거지 혼자서 여행 가는 그 맛 그치? 뭔가 잠도 혼자 자보고 싶고 응 밥도 혼자 먹는 거는 별로 상관없어 하니까 근데 혼자 뭔가 외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번 봐보고 싶고 그러고 싶었어요 응 꼭 가라 꼭 가 그때 아니면은 못 가라 좀 어 그치